안녕하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범죄 소설가 아내 강여주 역을 맡은 조여정.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결혼한 이혼 전문 변호사 한우성 역을 맡은 고준입니다. 바람피면 죽는다는 강여주와 한우성의 아찔하고 짜릿한 킬링케미를 담은 코믹 미스테리 스릴러물인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내일 바람피면 죽는다가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떨려요. 내일 밤 9시 30분 KBS ETV 바람피면 죽는다. 첫방 사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어.